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립 판변TV의 곽한교준 원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불이익 취업규칙과 예외적 유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자 35588등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부당이 등 반환금에 관한 사건이고 원고는 근로자들, 피고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 회사가 2004년 주 5일째 도입을 하면서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 상한을 신설합니다. 이게 옛날에 주 5일째 도입할 때 월차를 이용해서 주 5일째로 도입했었어요. 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휴가가 생기는데 그거를 0.5씩 세서 주 5일째 하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일부 쪽에서 이거를 쓰는 방식으로 이거를 연차휴가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다가 아예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상한을 없애서 상한을 신설해서 이걸 가지고 주월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는 현대차 노조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간부사원 6,683명 중에 89%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원고들은 이 간부사원이었고 2004년부터 받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를 한 겁니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렐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합립성 그러니까 근로자의 과반성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이 변경될 효력을 인정하는 게 종전 판렐했어요. 그런데 원심이 보니까 사회통념상 합립성을 심지어 했더니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될 취업규칙 즉 간부사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 승소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종전 판렐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있다면 정당해 줄 거냐? 아니면 다시 다른 원칙을 적용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종전 판례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가 없더라도 필요성 및 내용, 불이익의 정도,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을 했다. 하지만 노사 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 등을 비추어서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이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바꾼 겁니다. 즉, 이러한 사회통념상 합립성하고 상관없이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은 일괄적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 요게 이 전원 합립체의 핵심입니다. 다만, 다수견에다가 다만 노조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심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로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사실상 기억할 것은 과반성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 예외가 일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수견은 뭐라고 했냐면 원심은 종전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립성만 심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집단적 동의권 나병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서 그게 없는지 한번 보고 원고총금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피고 승소 취지가 아니라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개혁인 조재현,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천대학, 오석준 이 6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립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를 보니까 이거는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원심이 틀렸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견, 소수견이, 별개혁인 모두 다 파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견이 아니라 별개혁인이라고 표시가 된 거죠. 둘 다 파기하니까 하지만 다수견은 원고 승소, 승소 취지의 파기고 별개혁인은 피고 승소 취지의 파기입니다. 즉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결국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합니다. 사용자가 정하고 그 취업규칙을 보고 근로자가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취업규칙에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취업을 했을 당시에 취업규칙, 근로조건이 있었다면 그 규칙은 사용자가 만들지만 일단 만들어진 취업규칙에 변경을 할 때 특히 그것이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그리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없는데 법에 없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하지만 변경된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하는 효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변경된 판례고 이것이 근로조법의 해석에 맞는 판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들의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효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남용하려면 일단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권 남용 근로자들한테 아무런 의결도 묻지 않고 변경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동의해 줄 수도 있는데 계속 협의하면서 뭐 그냥 아 나는 사장이 마음이 안 되니까 안 해주겠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동의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일방적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낸 채 요력도 하지 않고 개별 동의만 받으려고 해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취업규칙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판례에 있어서는 다수 의견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수 의견 즉 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과반수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